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동시에 뽑는 2020 선거가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. 한인들의 파워는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투표하느냐에서 판명나고 있습니다.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통합노인연합회는 오늘 애난데일에서 11월 3일에 꼭 투표하자는 투표 동료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습니다. 우태창 한인 통합노인연합회장은 우리의 한 표가 지도자들의 당선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꼭 투표해야 한다는 투표 동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은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최희대 부회장은 우리 한인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 나 자신부터 매번 꼭 투표하고 이웃에게도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할 것을 동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저도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는 꼭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 딴 노인들한테도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캠페인을 참관한 챕피터슨 버지니아 주상원 의원은 한인들이 큰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버지니아,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권익을 찾으려면 민주당, 공화당 할 것 없이 반드시 투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워싱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은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몰려가자 동해 병기가 성사된 것을 목격하는 등 투표가 한인 파워 신장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내 한 표가 우리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가치 아래 투표 참여 캠페인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.